돌아와서 커피가 달려있는 곳 아, 네 노래를 들으니까 내가 발이 움직이잖아 엔진 같은 그런? 어 잠깐만, 커피가 어디 있지? 형, 분명히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나무 아닙니까? 이거 하나도 안 달리는데 아, 야, 여기 있네 이거 봐, 이거 뭐야? 이거 엔두야? 이거 뭐야? 어, 이거 맞다 뭔데? 커피야, 엔두야? 커피야, 커피 이게 커피라고? 야, 커피가 이렇게 많이 열리는구나 커피, 아까 은정이도 커피 좋아한다고 했거든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 위해서 그들의 카펜을 우리가 공급을 해 주자고 이거 좀 시알이 좀 돌래? 아, 그냥 이렇게 따는 거지? 아니, 하나씩은 따야 합니다 이 상식 내버리면 안 돼요 아, 가지에? 네 어 이대로도 먹는 거지? 씹어요 통째로? 껍데기 볶음? 아니, 아니, 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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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다고요 씹으라며? 아니, 씹, 씹다고 방금 씹으라며 아니, 씹다고요 어디 말이야? 그렇죠? 우리, 뭐 내놔 우리 쓰는 말인데 씹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 어디서? 경상도에서? 경상도에서 씹다, 아이고 씹으라 이라 하잖아요 욕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아니, 그냥 먹어볼래요 씹다 이런 뜻이에요 먹어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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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아니에요 하늘고추도 아니고 괜찮아요? 응, 과일 같아 잘 잘 마시네요 뭔데? 무슨 맛인데? 그냥, 그냥 나뭇잎 맛 나는데? 그냥 나무 씹어 먹는 것 같아 응, 근데 이거 형님 이거 그냥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먹으면 안 돼요 그냥 먹으면 탈 날 수도 있어요 그냥 먹으면 탈 날 수도 있어요 응, 응